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의도 일대의 고도 제안을 풀고 완전하게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하니까 이게 모두 다 현재 국힘이 수도권에서 판세 분석만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쉬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누구든지 공유하는 국민의힘이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에서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대부분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이제 국면을 전환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 분당에 이제 출마한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는 이제 명목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의 공동선거관리위원회 공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와 마찬가지로 기자들하고 비교적 조금 이제 길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경기도에서 열석 밖에 아마 경기도가 서울이 지역구가 49개 경기도가 50 몇 개일 겁니다. 경기도 열석 밖에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 대단히 낙관적인 시나리오고 경기도에서 뭐 거의 전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한참 후보로 뛰는 사람들이 사기 문제 같은 걸 고려해 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경기도에서 열석 밖에 얻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뭐 실상은 훨씬 더 상황이 많이 이제 어려운 거죠. 뭐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이제 판세 분석이라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판세 분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결국은 사전투표자 수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선거에 투입되는 그것이 역대 선거였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걱정을 그냥 완전히 지울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총선이 이제 13일 당일 투표까지 13일이니까 사전투표는 뭐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실 성패가 뭐 사전투표에서 거의 결정되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는 손을 대기가 힘드니까 대부분 가장 정상적인 투표에 가까운 것이 당일 투표고 그 외에 이제 4박 5일 이전에 실시가 되는 관내 사전 관외 사전 제외 국민 거소 선상 이런 것은 이번에는 좀 달러리라고 보지만 역대 선거를 보게 되면은 뭐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총선과 관련해서 진실의 순간이 이제 뭐 거의 카운트다운 되듯이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4월 10일 총선은 역대 사전투표와 함께 뭐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냥 국민의힘의 그런 선거제도개혁특별위원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를 가지고 선관위하고 실랑이를 벌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뭔가 일을 좀 할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서너 번 정도 이야기하고 그것이 이제 선관위에서 거부되면서 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날인을 못한 채로 4월 10일 총선을 맞이하게 된 거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투표 사전투표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제조생산 투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수단으로 의심받고 있는 것이 바로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해 가지고 그냥 인쇄된 프린트로 그냥 도장을 프린트로 그냥 인쇄해 버리는 그것을 막았어야 되는 건데 뭐 어떻든 간에 아무 변화도 없는 겁니다. 여전히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4전투표장에 몇 사람들이 와 가지고 표를 찍었는지 뭐 이거는 개수할 수도 없고 일부 이제 클린 선거신민행동이나 부정선거방지대 부방대 같은 부분들이 노력하겠지만 뭐 선관위 측이 결사적으로 투표소 단위에서 실제로 4전투표자 수가 몇 명인지를 개수 측정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선관위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선관위가 발표하는 것이 4전투표자 수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총선의 진실의 순간에 이제 다가오는데 어떻든 간에 국힘이 수도권에서 위기로만 팽배하는 것이 아니고 까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부산 이런 데서도 상당히 많이 어려울 겁니다. 국힘이 승리하겠지만 그래도 뭐 표를 집어넣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제 누가 일을 안 했는지 누가 여러분들 이 선거 공정성을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선거판을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누가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이 이번에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가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긴 그런 산업이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그런 회사들이 뭐 수조원 분기별로 조 단위에 그렇게 적자를 내지 않습니까 이제 반도체 재고가 이제 많이 소진이 되고 경기도 좀 좋아질 그런 전망들이 나오니까 sk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가 좋은 시간 흑자를 남기는 그런 시간이 다가온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정말 ai 그런 시대의 미래를 그렇게 장악하는 또 주도하는 고대역폭 고대역폭 hbm 고대역폭 거는 메모리하고 cxl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조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몇 번 다루었지만 계속 반도체 분야나 신기술 분야는 이렇게 쫓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배우는 입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에 속하는 d램과 함께 아직은 그렇게 매출규모가 d램을 육박할 수는 없지만 가까운 장래에 데이터센터 같은 부분이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낸드프레시 메모리의 d램과 함께 양대축을 형성하고 있는 낸드프레시에서도 이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가 굉장히 약진하기 때문에 이 두 기업사에 벌어진 전쟁은 대단히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한 방송을 봤는데 뭐 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참 어렵네요. 자영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한국의 중소 그리고 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최저임금이 이제 뭐 거의 많은 데를 육박할 정도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 위기의 실상을 현장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